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실방도 앞전에 올린 영상이랑 같은 프라임빌의 원룸인데 1층에 고기방보다 조금 더 넓고 구조가 조금 더 좋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면은 구멍공간 마찬가지로 있고 조금 넓게 되어있습니다. 쓰레인지 밑에 세탁기와 깔끔한 싱크대 그리고 이쪽에 위에 공간을 살린 수납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보시면은 가구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냉장고 위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 공간 활용이 좋게 되어있고 여기 옷장이네요. 침대 그리고 책상 옷장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여기 있고요. 여기 공간이 여기 조금 더 넓게 되어있습니다. 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앞에 건물이 골목을 두고 있긴 하지만 건물 사이가 넓고 양옆에 트여져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없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232만원이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시어스.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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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